음악 조선대병원이 올해로 개원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 환경이 척박했던 지난 1971년 문의련 이래로 50여 년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KCTV 초대석 이번 시간 조선대병원 김경종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말 이제 조선대병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병원장으로서 바라보시는 조선대병원 어떤가요? 네. 우리 조선대병원은 1971년 호남 최초의 사립대병원으로 개원하여 올해 51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84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으로서 진료, 용구, 교육 등에서 지역민에게 최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진료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응급의료평가,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의 암적정성평가, 뇌졸중적절성평가 등 여러가지 진료적정성평가에서 계속적으로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학병원이라 생각합니다. 또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중증전담병동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극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조선대병원의 세계화 사업입니다. 애국인 환자 유치, 해외의료진의 의료연수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으로, 전공의로, 교수로서 우리 조선대병원에 30년 이상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 병원은 지난 15년 전부터 외형적으로도, 뇌실적으로도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의 목표는 조선대병원이 더 발전하여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조선대병원의 새 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갖고 하셨는데 취임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병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였지만 지역민에게 최고 우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새로운 병원, 그 다음에 최첨단 의료장비, 그리고 훌륭한 의료진입니다. 먼저 병원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병원 본관은 51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좀 길어서 병원 건물로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또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 측면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병원의 평생의 수건입니다. 4차 산업에 따른 미래의 병원으로 스마트 병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 병원을 구현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원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좋은 점은 몇 년 후에 지하철 2호선이 조선대 앞에 개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조선대 병원을 조선대 정문으로 부근으로 옮겨서 신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이 신축된다면 현재 우리 병원은 많은 문제점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 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 면에서는 제가 취임한 이래로 우리 병원은 최첨단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여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선형 가속기 두 대를 동시 구입하여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들에게 굳이 서울로 가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가 조만간 운영될 예정으로 암 및 여러 가지 질환의 진단과 임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CT, MRI 등 여러 의료 장비 등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최고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서의 이상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관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우리 병원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상의학과의 다수 우수 교수님들이 합류 또 소화기 암 최고 명성 있는 교수님의 영입 등이 자랑할 만한 점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훌륭한 교수님들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안심하고 진료와 용구,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을 초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수한 의료진들을 영입을 하고 계시지만 또 전국적인 대학병원의 문제가 의료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게 현재 실정인데 의료진 확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아마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생명과 기쁨 관련이 있는 뇌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메이저과라 하는데 이러한 과들의 인력 부족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힘들고 의료사고도 많은 메이저과를 전공하려는 젊은 의사들이 부족하여 지방의 의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산모나 소아 환자의 진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요. 지역에서 복막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수술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떠돌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병원장으로서 외과의사로서 지역민들에게 죄송한 심정입니다. 병원장으로서 이런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처우 개선, 사기 진작 등의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의료진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같이 나서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호남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병원은 2017년에 전국 최초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획 설계 및 중간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착공을 앞두고 정부와 최종적인 술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이 약 6천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지하 2층, 지상 6층의 총 98병상 규모의 최첨단의 독립적인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음압격리병상, 음압중환자실, 응압수술실, 감염병연구센터, 교육훈련센터 등을 갖춰서 호남지역의 감염병 컨트롤타워, 감염병 진단과 치료, 의료전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조선대병원에서 첨단 로봇수술 장비죠. 다빈치 XI를 광주 최초로 도입을 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 병원은 지난 2월 말 최첨단 4세대 다빈치 XI 로봇수술기 도입하였습니다. 네. 넓어진 시와 시야, 초고화질 3차원 입체 영상 등 발전된 기능이 있는 XI 로봇수술기는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우리 병원이 로봇수술기를 약간 늦게 도입한 점도 있지만 최첨단 로봇수술기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위암, 비뇨기암, 갑상선암 등에서 활발한 수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이 지역 최초로 구강을 통해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목에 전혀 흉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는 수술 범위를 더 넓혀 여러 가지 질환에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진단부터 수술, 치료, 재활 등 모든 과정에서 각 분야 의료진들이 모여서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다학제 통합 진료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역신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은 제가 우리 병원에 처음 정착시킨 제도라 특별히 애착이 많은 제도입니다. 다학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대장암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암 환자가 내원하면 우선 필요한 검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한 후에 우리 병원의 대장암과 관련된 모든 교수님들 수술을 담당하는 대장학문외과, 내시경 치료를 하는 소화기외과, 항암치료를 하는 종양외과,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사선 종양외과, 영상 진단을 하는 영상외과, 그 외에 병리과, 해그학과 등 모든 분야의 교수진이 한자리에 모여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전체의 치료 계획을 상의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한 번의 진료를 통해 모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춤형의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대장암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하여 대장암팀, 이식도암팀, 유방암팀 등의 13개 분야의 다학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00여가 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특별한 의료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병원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 병원만의 장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서 지역병의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활발하게 추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협약을 맺고 계시는 건가요? 네. 어렵고 복잡한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회복기의 환자나 경증의 환자는 연고지 근처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환자의 대학병원으로 의뢰 및 지역병원으로 훼손 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지역사회의 여러 병원들과 협력병원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은 병원이 413개의 기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병원 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의 협력병원들과 유대를 더욱 공고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병원과 우리 병원과의 상생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해외의사 연수교육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외국인 의사 연수교육은 또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우리 조선대병원은 우리 병원의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수도권의 병원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조선대병원은 세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가는 조선대병원. 세계에서 오는 조선대병원의 전략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병원은 한몽 프로젝트, 한너 프로젝트 등을 통해 몽골, 중국, 러시아 등에서 많은 해외 의료진의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또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중동의사 연수협력기관에 선정되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명의 전문의들이 위장관외과, 갑상선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네. 해외의사 연수를 통해 우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알리고 우리 병원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력이 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란 어떤 거고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 역시 우리 대학병원에서 좀 고민해봐야 할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외국의 여러 의료기관과 협력관계에 많은 외국인 환자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3월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사업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주자로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의료 관광 비즈니스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글로벌 병원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오랫동안 맺어온 해외 의료기관, 의사, 환자 유치 기업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서 위암, 대장암 같은 소화기암, 유방암, 갑상산암 등의 고부가치 질환의 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상 국가로는 몽골,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아랍 등이 해당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조선대병원 의료진들도 굉장히 1년여 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게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이 되면서 또 일상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또 조선대병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지난 2년 이상 우리 조선대병원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지역사회 감염병 극복 및 병원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도 많을 불편을 준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많은 교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좀 수그러들고 있는데요. 우리 병원도 정부 지침에 발맞추어 코로나 중증 전담병원 운영을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시행하는 문진 시스템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미연의 제한 등을 추가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조선대병원의 모토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 51년 동안 지역민을 큰 사랑받아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 병원의 비전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비록 사립병원이지만 지역의 공공의료나 취약의료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의료 혜택이 충분치 못하는 농어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 무한, 고흥, 장흥, 한평, 완도, 장성 등지에서 의료봉사를 시행했으며 또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사회사업 및 봉사활동이 중단됐으나 다시 재개하여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시 나눠드리는 나눔, 봉사,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51년간 성장해온 조선대병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24대 병원장으로서 지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병원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 신축이 절실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조선대병원은 1,900여 명의 교직원과 6,000여 명의 조선의대 동창회의 오랜 수건이 병원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접근하기 힘든 병원을 탈피하여 새로운 조선대병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병원 신축을 통해 우리 조선대병원은 지역사회에서 3차 병원으로서 대학병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환자들에게 접근이 쉽고 최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더불어 세계로 나아가는 조선대병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민의 많은 지지와 관심 및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선대병원에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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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